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수세미와 배터리를 이용해서 불 붙이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지난번에는 아쉽게도 스파크가 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수세미를 준비해봤습니다 철수세미는 공기와 닿는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불이 훨씬 쉽고 빠르게 붙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나고 휴지를 갖다 내면 쉽게 물이 붙습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였고요 절대... 이제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철수세미와 배터리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절대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구간장은 전통한 안무가 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은 안무가 그래서 여기가 대답은 사실이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 자랑은 안전에서 хорошо? 우리 도착한 경고 이 자랑은 민간인에서 그리고 요즘은 괜찮은데요? 이 자랑은 자잖아 이 자랑은 을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